지난 수년간 투자자의 아킬레스건은 미래의 성장을 위해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왔다는 것이다. 너도 나도 시장에 몰려들어 주식가격이 비쌀 때 매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실수를 피하려면 가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추천하는 원칙은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해당 수익률이다. 저렴한 주식을 매수하고 과도한 지불을 피하려면 이 세 가지 비율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여 주식을 선별해야 한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5년 이상의 장기 투자이다. 투자자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심지어 4년이든 시장을 완벽히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말한 세 가지 원칙을 장기적으로 적용할 경우 성과는 성장 동력이나 공포, 함욕 같은 요소보다는 해당 기업의 기초 체력과 수익에 더 좌우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5년이면 성과가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짐쿨렌 님이 지으신 돈의 패턴입니다. 짐쿨렌 님은 셰퍼쿨렌이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5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4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장기 투자에 초점을 맞춘 가치투자, 즉 주가 수익 비율, 퍼, 주가 순자산 비율, PBR, 배당 수익률에 기반한 투자 원칙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투자할 때 복잡한 투자 공식이나 남들이 모르는 비법을 사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저자는 정말 단순한 투자 원칙으로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자세히 결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통 성장주 투자가 가치투자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투자가 더 좋은 성과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믿기 어려웠었는데요. 최근에 기술주 폭락 사태를 보고 또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묵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6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패턴 1은 주식투자, 그야말로 전쟁. 패턴 2는 가치투자 5년의 법칙 이해하기. 패턴 3은 마켓 타이밍에 대한 오해. 패턴 4는 좋은 주식 선택하는 법. 패턴 5는 가치투자 5년의 법칙 적용하기. 패턴 6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방법은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패턴 2에서 2장 가치투자 원칙. 3장 수익. 왜 주식은 상승할까. 5장 가치주 vs 성장주. 6장 가치주의 실적이 높은 이유. 그리고 패턴 3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9장 마켓 타이밍은 침묵의 살인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패턴 2. 가치투자 5년의 법칙 이해하기. 2장 가치투자 원칙. 벤저민 그레이엄의 세 가지 원칙. 주가 수익률, 주가 순자산율, 배당 수익. 가치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마지막 인터뷰를 한 것도 1975년이었다. 60년의 투자 사업을 총정리한 인터뷰였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은 무척 새로웠고 이 책에서 말한 투자 전략의 초석이 되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핵심 논리는 자신이 고안해낸 가치투자 전략이 다른 모든 전략을 능가할 것이므로 이를 적용한다면 다른 모든 건 잊어도 좋다는 것이다. 즉 주가 수익률, 퍼, 주가 순자산율, PBR, 배당 수익 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하라는 것이다. 보통 주가 수익 비율, 퍼 라고 하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당 수익은 흔히들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 같은 접근법은 일관되게 그 효과를 입증했다. 효과를 내지 못한 유일한 시기는 버블이 존재하던 때였다. 그렇다면 벤저민 그레이엄 전략의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자. 전략 1. 원칙 기반의 투자 지난 수년간 투자자의 아킬레스건은 미래의 성장을 위해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 왔다는 것이다. 너도 나도 시장에 몰려들어 주식 가격이 비쌀 때 매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시수를 피하려면 가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추천하는 원칙은 주가 수익률, 주가 순자산율, 배당 수익이다. 저렴한 주식을 매수하고 과도한 지불을 피하려면 이 세 가지 비율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여 주식을 선별해야 한다. 가치주를 찾을 땐 다음 세 가지 기준을 활용한다. 주가 수익률, 하위 20%를 찾는다. 즉 퍼가 낮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주가 순자산율, 하위 20% 기업을 찾는다. 여기는 PBR도 낮은 것을 찾는 것이고요. 배당 수익률, 상위 20% 기업을 갖는다. 여기서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찾는 것입니다. 전략 2. 5년 이상의 장기 투자 벤저민 그레이엄 전략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첫 번째 구성 요소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는 투자자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심지어 4년이든 시장을 완벽히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세 가지 원칙을 장기적으로 적용할 경우 성과는 성장 동력이나 공포, 탐욕 같은 요소보다는 해당 기업의 기초 체력과 수익에 더 좌우될 것이다. 그는 특정 기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5년이면 성과가 난다.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시장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1968년 벤저민 그레이엄이 추천한 세 가지 가격 원칙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자. 주가 수익률 기준 하위 20% 기업 주가 순자산율 기준 하위 20% 기업 배당 수익 기준 상위 20% 기업의 실적을 확인한다. 실적이 매년 재조정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세 가지 가격 원칙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투자자에게 큰 우위를 제공한다. 다음 표는 해당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세 가지를 관찰할 수 있다. 즉 이 표가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할 때 수익률을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1968년에서 2020년의 평균인데 S&P500 지수의 수익률은 10.3 주가 수익률 하위 20%의 수익률은 14.6 주가 순자산율 하위 20% 기업은 13.9 배당 수익 상위 20% 기업은 12.4%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음 표는 해당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세 가지를 관찰할 수 있다. 1. 연간 기준으로 보면 시장은 매우 불안정하다. 시장은 S&P500 지수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2. 세 가지 가격 원칙을 적용한 기업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다. 도표 맨 아래 평균치 참조. 3. 버블 구간을 제외하면 가치주는 대부분 개별 연도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인다. 이 표를 요약한 거고요. 5년의 법칙. 결과는 전반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보면 실적 예상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년 기준으로 보면 꽤 효과적으로 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다. 다음 표에서 나타나듯 주가 수익률 기준 하위 20% 주식의 실적을 보면 50년 동안 마이너스 5년 기간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단 한 번밖에 없었다. 이 표가 그것을 나타내는데요. 퍼 기준 하위 20% 주식에 투자했을 때 5년 동안 성과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딱 한 기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주식시장은 대개 힘든 5년을 겪고 나면 다음 5년은 극도의 강세를 나타낸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약 10년마다 2배씩 수익이 증가하는데 5년간의 실적이 제자리를 유지하면 다음 5년 동안 이를 보충하는 경향이 있다. 5년의 약세작 이후 5년의 강세작이 이어지는 패턴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3번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예로 들어보자. 즉 이 표인데요. 이걸 설명하고 계십니다. 1969년에서 73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0.9%였다. 그러나 이후 5년간 수익률은 21.1%를 기록했다. 1970년에서 74년도 마찬가지다. 0.4%로 약세를 보인 수익률은 다음 5년간 무려 30.7%로 급등했다. 2004년에서 2008년 수익률도 0.2%로 저조했으나 이후 5년 동안 25.3%까지 상승했다. 즉 부진한 5년을 보낸 이후에 실적이 폭발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면 손실을 거의 안 본다고 합니다. 기록은 정확하다. 원칙을 갖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우위를 제공한다. 수년에 걸쳐 진행된 다른 유사한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주가 수익률 배수에 기반한 초기 통계 연구는 밀러 앤더슨의 폴 밀러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표인데요. 위의 표에 나타난 연구 결과는 배런지에 실렸다. 주가 수익률 기준 하위 10분위 주식은 모든 기간 1년, 2년, 3년, 9년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다음 표는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저널에 실린 프렌시스 니콜슨의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그의 연구는 1937년에서 63년 동안 100대 우량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주가 수익률 기준 하위 5분위에 속한 주식은 모든 기간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밀러와 니콜슨 그리고 우리 연구 결과는 1937년부터 지금까지 83년 동안 가치 투자의 우수한 실적을 잘 보여준다. 이들 연구와 다른 기간에 다른 지표를 사용해 수행한 연구에서도 5년의 법칙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원칙 기반의 장기적인 가치 투자가 투자자에게 확실하게 이익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 책이 기술된 투자 철학의 핵심이다. 즉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면 정말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책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하면 손실을 볼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장. 수익 외 주식은 상승할까? 시간이 지나며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수익을 쫓기 때문이다. 수익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즉 결국에는 주가는 수익에 수렴하기 때문이거든요.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수익은 보통 10년에 한 번꼴로 두 배가 된다. 기업은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팬데믹, 국제적 위기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수익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그 혜택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1940년부터의 현황을 보여주는 다음 도표는 해당 기간에 총 13회의 경기 침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으로 표시된 기업의 총 수익이 어떻게 꾸준히 증가했는지 보여준다. 이 표거든요. 즉 주당 순이익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를 했고 그것에 발맞춰서 S&P500 지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밑에 표, 다음 표는 S&P500 주당 순이익이 약 10년마다 2배가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즉 이 표에서는 1932년에서 2018년도까지 주당 순이익이 거의 10년에 2배씩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즉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상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장 가치주 성장주 가치주 투자냐 성장주 투자냐에 대한 논쟁은 항상 존재했다. 그런데 이 논쟁을 편파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다. 성장주 투자가 모든 언론의 호의적인 관심을 받는데 반해 가치주 투자에 대해서는 항상 가치주 투자의 죽음과 같은 기사만 쏟아지기 때문이다. 성장주 투자의 죽음이라는 머리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다음 연구 결과는 당신을 매우 놀라게 할 것이다. 이 연구는 5년 연속 수익률을 바탕으로 성과를 측정했다. 앞서 살펴봤듯 5년은 연간 실적 변동성이 완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따라서 1968년부터 5년 단위를 적용하면 기간별 가치투자 주가 수익률 하위 20%와 성장주 투자 주가 수익률 상위 20%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가치주는 주가 수익률이 낮은 것 그리고 성장주는 주가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성장주라고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읽은 홍진채님의 책에서 보면 가치주와 성장주를 이렇게 나누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즉 가치주는 가격이 낮음과 동시에 성장성도 겸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관행상 가치주라고 하면 퍼나 PBR 등이 낮은 주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하신 것입니다. 테크 버블 시기와 2014년에서 20년 팡 주식 및 소셜미디어 붐 시기만 제외하면 가치주 투자의 성과는 성장주 투자의 성과를 크게 앞질렀다. 즉 이 표에서 S&P500 주가 수익률 기준 최하위 및 최상위 주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즉 주가 수익률 상위 20% 성장주의 수익은 9.70%고요. 주가 수익률 하위 20% 즉 가치주의 수익률은 14.60%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치주를 퍼가 낮은 기업이라고 했고 성장주를 높은 퍼를 가진 주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퍼가 높으면 고평가됐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하락할 확률이 크고 퍼가 낮은 기업이라는 것은 저평가됐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클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는 퍼가 높은 주식을 사서 문제인 거죠. 하물며 두 번의 예외 시기조차 성장주 투자의 성과는 미미했다. 그리고 일단 가치주의 성과가 성장주의 성과를 앞지르고 나면 성과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 2005년 가치주 투자와 성장주 투자의 결과 비교 연구를 수행한 후 우리는 왜 모두가 가치주 투자를 안 하는지 궁금했다. 가치주 투자의 성과는 매우 높고 지속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답을 하고자 우리는 2005년 이전 20년간의 성과 추적을 위해 두 번째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는 다음 표에 나와 있다. 가치주 투자는 20년 내내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최고의 성과를 낸 건 20년 중 2년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나머지 18년 동안은 가치주 투자 외에 다른 전략이 더 좋은 성과를 내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다. 즉 연간 실적은 대기업 가치주가 훨씬 높았지만 최고인 경우는 적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이 더 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버크셔 해설웨이 주식은 정말 꾸준하게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주식들은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늘때도 있지만 정말 무섭게 주가가 또 떨어지는 시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보면 가치주가 더 높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6장. 가치주의 실적이 높은 이유 5장. 가치주 vs 성장주 내용을 보면 가치주 실적이 성장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그것도 큰 폭으로 앞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은 이를 믿기 어려울 것이다. 앞서 확인했듯 언론은 오직 성장주에만 열광하며 보도하는 탓에 가치주의 꾸준한 성장에 관해 대중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가치주가 성장주를 크게 앞서는 이유는 성장주의 경우 하락이 한 번 시작하면 가파르고 길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가치주는 상승기에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성장주가 투자자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 성장주 실적을 눈에 띄게 앞선다. 가치주 vs 성장주 연구의 핵심은 5년 단위로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성과를 고르게 하고 성장주와 가치주 논쟁에 열세를 제공한다. 다음 도표는 성장주가 크게 인기를 끌었던 시기를 보여준다. 즉 이 표거든요. 왼쪽이 리프트 50가 인기 끌 때 중간이 테크 버블일 때 오른쪽이 팡주가 인기일 때입니다. 이때는 소수의 고성장주가 S&P500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 리프트 50 버블 및 테크 버블 시기에는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S&P500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인기 종목의 비중은 리프트 50 버블기에 23.1%, 테크 버블기에 18.0%였다. 도표의 가장 오른쪽은 2020년 팡주식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5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S&P500 시가총액의 21.5%를 차지했다. 도표 아래 이어지는 첫 번째, 두 번째 표는 각각 리프트 50 및 기술주가 이후 5년 심지어 10년 동안 어떻게 가파르게 떨어지는지 보여준다. 세 번째 표는 팡호환기 당시 주가 수익률 배수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인 4개의 주식을 나타낸다. 아직은 이 시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표가 앞에 얘기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주가 수익률 배수가 높고 즉 퍼가 높고 수익률이 좋았던 기업이 5년 후 10년 후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팡버블기라고 해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페이스북은 퍼가 50이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75%, 지금 반등해서 50% 하락 중입니다. 아마존은 퍼가 243배였는데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55%, 지금은 반등해서 45% 하락했고요. 넷플릭스는 퍼가 471배였는데 75% 하락하고 지금 반등해서 45% 하락 중입니다. 구글은 퍼가 38이었는데 고점 대비 40% 하락했고 또 반등해서 지금 30%입니다. 즉 결국에 저도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퍼가 높으면 결국 시장이 폭락기에 너무나 크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장주는 상승도 폭이 크지만 하락폭도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패턴 3. 마켓 타이밍에 대한 오해입니다. 9장. 마켓 타이밍은 침묵의 살인자. 주식에 대한 마켓 타이밍 접근법은 특별히 유혹적이다. 투자자는 대개 자신이 아주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행동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이런 이유가 마켓 타이밍을 잘못 잡는 원인이 된다. 마켓 타이밍은 크게 두 가지 형태다. 1.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의 전략적 전환. 2. 실적 개선을 위한 시도.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자. 마켓 타이밍 1. 현금으로 전환. 투자자 2명의 사례. 1985년 엘리트 고객 2명이 나와 같은 날 투자를 시작했다. 고객 예인은 1년에 한 번 뉴욕에 와서 시장 상황을 논의했고 우리의 투자 방식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드러냈다. 반대로 상당히 유식했던 고객 B는 시장에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응하며 20년간 5번 정도 현금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9.11 테러 직후에는 보유 주식의 50%를 현금으로 전환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 A는 보유 주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이 투자를 시작하고 20년이 지났을 무렵 나는 두 계좌의 상대적 성과가 궁금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시장에서 몇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성과 차이가 극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고객 A는 고객 B보다 투자 성과가 1000% 더 높았다. 두 고객의 20년 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고객 A 계좌 1501%, 고객 B 계좌 519%. 프루덴셜의 연구. 1991년 프루덴셜은 투자자가 공포에 휩싸여 다급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경우 대부분 큰 손해를 봤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30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주식은 채권 수익률이나 물가 상승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그러나 360개월 중 나타난 10번의 주요 1개월 기간에 현금으로 전환한 경우 수익률 우위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번의 주요 1개월이 언제가 될지 투자자는 미리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완전한 이익을 얻으려면 주식 투자를 100% 그대로 유지해야만 했다. 정말 이것에 공감하는데요. 저의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테슬라가 1년 2개월 정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70% 하락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1개월 동안에 저점에서 100%가 올랐습니다. 제가 보통 1개월 단위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를 할 기회도 없이 1개월 동안 너무나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테슬라가 주가가 폭락할 때 무서워서 팔고 이 1개월간을 놓쳤다면 그동안 손실본 거를 회복하기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즉 최저점 근처에서 무서워서 팔면 이 짧은 1개월 기간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엄청난 수익률 회복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은 하락을 하더라도 꼭 쥐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템플턴의 발견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은 1992년 사내 연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안전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1969년부터 1991년까지 23년간 템플턴 펀드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운이 좋아 매년 저점에서 템플턴 성장 펀드에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수익률은 매년 고점에서 투자한 수익률에 비해 고작 1% 높아질 뿐이었다.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와 가장 나쁜 때의 수익률 차이는 1%에 불과한 셈이다. 이것이 장기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는 돈이 있을 때다. 마켓 타이밍은 잊어라. 즉 투자 기간을 10년, 20년으로 늘리면 마켓 타이밍을 재는 것은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재앙적 시나리오 전문가의 지나친 약세 전망 탓에 현금 보유를 최선으로 판단할 때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기관 조사인 뱅크크레딧의 애널리스트가 1981년에 한 논평이다. 은행업계의 순자산이 극감하며 파산이 속출하는 가운데 개인과 기업이 부담스러운 이자 지급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채권, 주식, 원자재, 부동산 등 모든 장기 자산은 계속해서 청산된다.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 극심한 유동성 및 깊은 불황을 만드는 압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업의 재앙에 더해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극심한 재정난 그리고 주택 부분 핵심 주체들이 몰락은 긴 불황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 환경은 긴 경기 침체와 함께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의미한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판단은 투자자가 시장에 머무르는 것을 어렵게 한다. 1981년 10월 논평이 발표됐을 당시 경제는 여전히 불황이었고 주식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비즈니스 위크는 주식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표지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훗날 장기 투자자에게 이 시기는 역사상 가장 큰 매수기회 이미 데이터로 입증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가장 비관적인 순간이 결코 현금 보유나 안전자산 투자로 선회할 시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런 종류의 마켓 타이밍은 투자 성과를 내지 못하게 방해한다. 즉 이 그래프에서 비즈니스 위크가 말한 주식의 종말 기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이후로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러니까 최근 상황을 봐도 주식이 떨어지면 온갖 악재들이 다 나와가지고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주식이 반등을 하면 그런 말이 불과 1개월 전인데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앙적인 시나리오를 말하는 거를 고지곳대로 들이면 안 되고 과연 그게 진짜 신빙성 있는 말인지 이때가 바닥이 아닌지를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타이밍 2. 실적 개선 1. 마켓 타이밍에 관한 피터 린치의 논평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피터 린치는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다. 마젤란 펀드는 미국 내 최대 규모, 최고 인기 펀드였다. 그는 업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유명했다.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은 15년간 연평균 15%씩 상승했다. 당시 마켓 타이밍에 관해 피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우지수 6개월 후 1년 후를 예측하는 건 소용없는 짓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주식시장 예측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저 놀라울 뿐이다. 1년에 14분 이상을 경제학 공부에 쓴다고 하면 12분을 낭비한 셈이다. 한 해에서 다음 해로 넘어갈 때 주식시장은 동전 던지기나 마찬가지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주식의 실제 돈은 3년차, 4년차, 5년차에 비로소 만들어진다. 이는 여러분이 기업의 수익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수익은 시간이 지나며 증가한다. 얼마 후 마켓 타이밍과 관련해 피델리티 실적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됐다는 소문이 있었다. 연구 결과 마젤란 펀드의 경위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투자자는 돈을 벌지 못했다. 오히려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투자자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펀드 가격이 높을 땐 펀드를 샀다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펀드 가격이 하락하면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피델리티는 이 연구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지만 마젤란 투자자들의 실적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자 인텔리전스 연구 설문조사 업체 투자자 인텔리전스는 주식 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주식 시장 역사상 가장 강력한 5년이 시작됐던 1990년 초 당시 설문 대상자의 60%가 시장 약세를 예측했다. 전문가들이 약세 전망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 뒤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막강한 5년이 지속됐다. 즉 마켓 타이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전술적 자산배치 1980년대 후반 우리 회사는 대규모 국가연기금 자산운용을 시작했다. 해당 기금의 투자위원회는 지나치리만큼 위험에 회피적이었고 가치투자 전략을 추구했다. 투자가 시작된 지 6개월 후 시장이 상승해 실적도 매우 좋았다. 그러나 연기금 측은 지금 실적이 매우 인상적이지만 거절하기엔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겨 샌프란시스코의 한 회사로 계좌를 모두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금이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전략은 전술적 자산배치이었다. 이것은 이른바 소유공식 오늘날에는 알고리즘으로 불리는 대기반을 둔 것이다. 언제 주식에 투자해야 하고 언제 채권에 투자해야 하는지 완벽한 신호를 제공한다. 당시 전술적 자산배치 전략은 연기금 사업의 유행처럼 번져 나갔다. 일단 신규 업체는 연기금 자산관리를 시작하면 소유공식을 따랐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나와 채권으로 들어가나는 신호를 나오면 그대로 실행했다. 그러나 주식의 상승장은 채권으로 갈아탄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자 펀드 매니저들은 채권으로 괜히 갈아탔다고 불평하는 고객들로부터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주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식을 조정했다. 결국 채권으로의 이동은 주식의 정점에서 발생해 대량 매도세를 촉발했다. 6개월 후 고객들은 전술적 자산배치 전략에서 벗어났고 이후 이들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전술적 자산배치라는 용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접근 방식의 변화, 그 중에서도 알고리즘 전략은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대개 전술적 자산배치와 비슷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즉 시장의 앞날을 예측해서 좀 더 성과가 좋은 분야로 갈아타는 것도 결국에는 맞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켓 타이밍에 대한 설문조사, 즉 실적 계산을 위해 주식을 현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마켓 타이밍이 투자 성과에 있어서 침묵의 살인자임을 보여준다. 결국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즉 마켓 타이밍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의 매수매도의 기준이 시장의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폭락을 예측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은 급격한 시장 반등 시의 높은 수익률을 낼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에 남아 있어야 반등 시기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마켓 타이밍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높은 가격의 주식을 아무 때나 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시장이 오르고 내림에 상관없이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는 거거든요. 즉 이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퍼값이 낮거나 PBR이 낮은 주식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많이 주는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켓 타이밍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시간에 관계없이 고평가된 주식을 사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돈의 패턴에서 볼 내용은 거의 다 살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에 콘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저자 강한국 님이 이 원칙을 한국 시장에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거든요. 한번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쿨레는 이 책에서 그레이엄의 철학을 이어받아 일반인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치 투자 기법을 소개한다. 이 책의 핵심은 그냥 퍼가 낮고 PBR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만 투자해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방법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아래와 같은 전략을 만들어봤다. 가치주 장기 투자의 원칙을 한국 시장에 적용. 1. 제외 기업은 금융주, 지주사, 관리 종목, 적자 기업, 중국 상장 기업. 2. 한국 모든 상장사의 펄을 계산하고 각 기업의 순위를 매긴다. 3. 한국 모든 상장사의 PBR을 계산하고 각 기업의 순위를 매긴다. 4. 한국 모든 상장사의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고 각 기업의 순위를 매긴다. 5. 세계 지표의 평균 순위가 제일 높은 20개 기업에 투자한다. 6. 매년 4월 말, 10월 말, 1에서 5를 반복한다. 즉 4월에서 10월에 분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밸런싱을 한다는 거거든요. 즉 이 책에서는 각 지표별로 기업을 선택했는데 강한국님은 세 가지 지표를 혼합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기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했다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연복리 28.4%라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는 원금이 20년 만에 130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쿨렌이 소개하는 투자기법은 한국 시장에서 특히 잘 통한다. 나는 한국에서는 가치투자가 안 통한다는 말을 매우 자주 들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간단하게 퍼, PBR, 배당 수익률이 우수한 기업에만 투자해도 모든 기관 투자자를 능가하는 상위 0.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 책을 유심히 읽어보시라. 그리고 쿨렌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찾고 사고 부자가 되시라. 경제적 자유는 멀지 않다. 책에서 소개된 전략만 꾸준히 5년, 10년, 20년 묵묵히 실행하면 된다. 그리고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를 몇 년에서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5년, 10년, 20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성과가 나오는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식시장을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짐쿨렌님이 지은 돈의 패턴의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책의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패턴 4에서는 좋은 주식 선택하는 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설명한 세 가지 원칙에 해당되는 기업을 골라서 이 책에서는 포트폴리오를 30에서 35 종목을 구성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산업 비중을 분배를 해서 각 산업별로 15%를 넘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식 종목 선택하는 법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주목할 만한 요소가 있는 기업 그리고 주식을 선택할 때 월스트리트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보를 얻기 그리고 내부자가 매수하는 종목을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투자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었고요. 언제 팔아야 하는지까지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패턴 6도 정말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방법은 있다는 것인데요. 이 패턴 6에서는 약세장과 강세장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거의 100년의 주식시장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왜 약세장에서 버텨야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요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 책의 나머지 부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책 내용이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해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